안녕하세요. 환경 사랑하는 벨기에에서 온 주니안 킨타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제가 비건 떡국 레시피 올렸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레시피 하나 더 올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너무나 좋아하고 벨기에 사람들 즐겨 먹는 음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요리가 어떤 거냐면 바로 크레페입니다. 벨기에에서는 우리가 크레페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사실 원래 프랑스 음식이긴 한데 벨기에에서 주로 학교 끝나고 대시쯤에 대시 끼라고 해요. 학생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왔을 때 먹는 끼라고 합니다. 그때 주로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크레페 만들어줘 라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때 이제 엄마가 크레페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미다가 다양한 거 바라먹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발라먹을 것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크레페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레페는 벨기에랑 프랑스에서는 약간 파티 같은 음식이에요. 왜냐면 이제 전도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잖아요. 근데 크레페도 잘 뒤집히는 게 되게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엄마랑 어릴 때부터 많이 하고 재밌게 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아이 있으면 아이랑 하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원래 크레페에는 계란이랑 우유가 들어갔는데 어떤 거로 대체할까? 라고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다양한 레시피 많이 찾아봤어요. 복잡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레시피는 정말 너무나 쉽고 해서 여러분들 따라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료 소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준비물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데 이 판 조금 특별한 판이에요. 크레페 판인데요. 왜 크레페 판이냐면 보시면 조금 얇아요. 두껍지 않거든요. 여기 그 모서리가. 그래서 이제 훅 해서 크레페 뒤집기에는 최적화된 프라이팬이지만 다른 프라이팬으로도 무관하니까 여러분 너무 이 판에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밀가루 필요하고요. 흰설탕, 소금, 코코넛 오일 아니면 뭐 다른 향이 나지 않은 우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유 대신해서 오늘은 제가 오트리치 넣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나 이가 없으시면 뭐 다른 대체유로 해도 무방합니다. 자 재료 이거면 됩니다. 계란 대체 제가 따로 뭐 쓰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옥수수 전분으로 쓰긴 하지만 이 레시피 그대로 해도 제가 정말 만족한 맛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도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레시피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조울위다가 제가 왜 안 눌러주죠? 오케이. 자 조울위다가 올렸습니다. 아 밀가루 먼저 넣을 건데 250g 넣으시면 됩니다. 자 210g, 220g, 30g.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위해서 레시피 만드는데 조금 정확하려고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248g, 9g, 51g 됐어요. 아 뭐 비슷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거에 대해서 신경쓰지 마세요. 아 아깝다. 250g 딱 맞추고 싶었는데. 자 이제 설탕 넣을 건데요. 설탕을 딱 작은 술로 두 술로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오케이. 소금은 한 자밥 넣으시면 되는데 한 꼬집 넣으시면 되는데. 어 그냥 눈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대충 뭐 이 정도. 정확하죠? 예. 여러분 베이킹은 과학입니다. 그리고 코코넛 이유로 넣을 건데 이건 대체하셔도 돼요. 그냥 향기 나지 않는 기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작은 술로 두 스푼 정도 들어가는데 코코넛 유는 지금 같은 온도에서는 조금 딱딱해서 좋은탕 해가지고 조금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자레지 돌렸습니다. 혹시나 안되면 댓글에다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 배우겠습니다. 자 한 두 숟가락. 오케이. 자 이제 오트리치만 들어가면 됩니다. 오트리치는 정확하게 500ml이기 때문에 두 통 넣으시면 되는데요. 좀 있으면 오트리치 쪽에서 큰 병 나온다니까. 조카트리 베이킹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앞으로 자주 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방울까지 이렇게 해서 두 통. 자 이제는 이 이름 까먹은 도구로 좋으시면 됩니다. 불어로도 뭔지 까먹었어요. 불어로 뭐였지? 너 뭐였지? 이름 뭐였지 너? 어... 후회. 후회였던 것 같아요. 불어 채찍이라 그럽니다. 채찍. 자 이건 특별히 뭐 기관총에서 좋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모든 재료들 잘 섞을 정도만 섞으시면 됩니다. 오우. 가끔씩 잘못하면 안에 알갱이들 많은데. 오늘 알갱이들. 잘 없어요. 조금 있어도 괜찮습니다. 절대 문제 되진 않아요. 벨기에서도 솔직히 조금 알갱인 인체로 크레페 합니다. 오케이. 끝! 세 파실! 자 정말 간단하죠? 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크레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어릴 때도 크레페 만든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마도 아이랑 같이 하시면 너무나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자 크레페 할 때. 판 위에다가 기름이나 아니면은 뭐. 비건 버터도 있거든요. 비건 버터로 조금 들어 쌓이시고. 이게 아무리 논슬립 팬이어도. 기름 필요해요. 기름 잘 두르게끔. 종이 키친타월 하나로. 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벨기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잘 두르게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둡니다.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오케이. 자 온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첫 크레페 오늘. 과연 성공될지 안될지. 긴장이 되네요. 올리고 나서. 크레페 판 확 돌려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기술이 있는데. 좀 오랜만에. 서서. 녹수려 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네요. 화이팅. 오. 오케이. 예. 오. 여러분 보세요. 잘 됐네.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게 프레페 되면. 옆부분을. 판에다가. 찢어지게끔. 도움 주는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크레페 봐.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오. 와우. 아직까지 돌릴 때가 안 됐어요. 약간 이렇게 했을 때. 밑에가 약간 칼색 돼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 잃었어요. 음. 곧 될 것 같아. 하하. 여러분. 하하하. 벨기에에서 단련해 왔던. 스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하하. 갑자기. 하하. 여러분들이 앞에서 하려니까. 긴장이 되네요. 렛츠고. 워우. 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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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이 정도쯤이야. 벨기에 있었을 때. 저 두 번 돌리는 것도 가능했거든요. 그랬다가. 존장에 붙은 적도 있긴 하지만. 한번 또 시도해 볼까요. 조금만 기다리고. 한번. 두 번. 돌리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과연 가능할까. 하하하. 망신당할까. 과연할까. 여러분 댓글에다가. 영상 멈추고. 예상을 올려주세요. 렛츠고. 워우. 아. 괜찮네. 하하. 실패했어요. 하. 역시. 너무 까불었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양쪽 한번 잘 구워서. 조금만 칼색. 나오면 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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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도 않고 가능. 하하. 죄송합니다. 하하. 야. 왜 말 안 듣니. 내가 어릴 때. 진짜 이러고. 음식이랑 놀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크레페이랑 놀아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크레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샥. 올리시면 됩니다. 베개에서 주로. 몇 개 만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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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거든요. 자. 두 번째 크레페 해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o. 그리고 원래 2월 1일 날에. 프랑스에서 Chandelure 이란 날이 있는데요. Chandelure는 이제. 크레페 하는 파티. 파티의 날입니다. 크레페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내년에 2월 2일 날. 이 레시피대로 크레페 만들어 가지고. 저를 태그해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꼭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크레페. Let's go. Yeah. 베개에서 어릴 때. 크레페 잘 돌린다고. 막.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다녀요. Woo. 눈 감고 가는. 어. 실패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없는 일로. 눈 감았으니까. 눈 감아주실거죠. 하하하하하하. 자. 눈 감고 한 번 더. Woo. Woo. 자. 이렇게 해서 크레페 두 개 완성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 맛 오늘 좀 보여드릴 건데요. 몇 가지는 너무 간단해요. 베리에서 주로. 우리가. 크레페에다가. 딸기잼 넣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기잼보다. 블루베리잼 좋아해가지고. 제가. 블루베리잼. 반에다가. 좀 바르겠습니다. 벨기에에서 완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먹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본. 벨기에랑.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설탕 크레페입니다. 이게 진짜. 찐. 크레페거든요. 그냥. 흰 설탕을. 크레페에다.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좀 단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기본 두 가지를 만들었고. 이젠 조금 더. 재미있는. 크레페 만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레몬 설탕입니다. 레몬 설탕은. 일반. 하얀 설탕 보다. 갈색 설탕 드시는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갈색 설탕을. 조금 두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번에 산. 한국 레몬이거든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오. 레몬을. 이렇게 해서. 조금.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딸기. 잘라서. 한쪽에. 넣겠습니다. 그. 비건 요구르트 같은 거 있으시면. 요구르트. 발라도 좋고요. 비건 생크림. 있으시다면. 그럼 생크림. 너무 맛있죠. 정말 간단하죠. 벨기에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올리진 않고. 먹거든요. 너무나. 쉽고. 재미있는. 간식 될 거니까. 여러분들. 위에서 뭐든 바를 수 있어요. 제가 더 좋아하는. 아몬드버터나. 피넛버터 같은 것도. 바르면 되게 맛있고. 뭐. 초코피스트 같은 거 바를 수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취향대로. 찾아서.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를 돌려야 되는데. 반으로 먼저 접혀요. 반을 접고 나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하하. 완성. 그리고. 어떻게 먹냐면. 바로.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보내 패티. 음. 와. 맛있다. 아. 근데. 딸기 있는 데서. 설탕 조금 더 뿌리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리본. 칼색 설탕. 먹어볼까요. 하하하하. 음. 와. 너무 상큼하다. 너무 맛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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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다. 음. 음. 제가 솔직히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엄마가 너무 좋아한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엄마가 좋아졌나봐요. 옛날에. 이렇게 안 먹었었거든요. 진짜 최고야. 근데 아까 제가. 딸기에. 설탕. 뿌리는거 깜빡했는데. 옆에 있는 설탕. 조금 찍어보겠습니다. 음. 이럴 때가. 뭐가 나오냐면. 우랄라. 하하하. 와. 진짜 맛있다. 자. 이제는. 전통 벨기에식. 자.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번. 두 번 해서. 자.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음. 와. 흐흠. 역시 저는. 잼 바라리는거 좋아하는거 같아요. 또. 자. 이제 여기 설탕만 들어가는 부분 먹을건데. 흠. 음. 설탕에. 약간 씹히는. 아삭아삭함. 아. 너무 좋아요. 흐흠. 확실하게. 설탕만 들어가는 데서. 이 크레빼 반죽의 향이 제일 많이 나는거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비건 크레빼 저와 함께 같이 만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혹시 맛있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제 계란 대체 할거 없는데 괜찮을까 생각하는데. 막 사먹으니까 진짜 어릴 때 그 맛 그대로 거의 나와가지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족했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펼쳐져가지고. 다양한 토핑들 넣으셔도 되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하다가 너무 맛있었던거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시피 마음에 드셨고. 앞으로 더 많은 레시피 나왔으면 좋겠다면. 저에게 좀 힘 주는 방법 뭔지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 바로 남겨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남은 반죽국 보러 가겠습니다. Bon appétit 여러분!